이번 문제는요. 2022년 9월 2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븐데이 스토리 라이딩 컴페티션에 관한 안내문인데요. 내용과 일치하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이 생각했을 때는요. 사실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인데 요거 한 번쯤은 누구 하나는 실수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왜 그런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내려보고요.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17세 미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맞나요? 일단 17살, 17로 가볼게요. 자, 여기 나옵니다. 보시면 언제 하느냐 나오고 나이는 17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미만한데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 2번입니다. 참가자들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쓴다. 주제와 관련된 게 나와야 되는데요. 그럼 위로 한 번 올라가 볼게요. 자, 우리 내용, 컨텐트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참가자가 똑같은 주제를 써야 쓸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2번은 정확하게 맞죠? 자, 근데 2번을 고르면서도 3번을 아리송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자들은 12가지 문학 장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12가지라고 하는 핵심 포인트 11을 좀 찾아볼까요? 그럼 여기 봅니다. 자, 보시면 당신은 너의 이야기를 위해 12개의 문학 장르 중에 하나를 이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assign이 배정하다거든요. 이 단어를 몰랐다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었다는 거죠. 얘가 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선택을 받는 거죠, 오히려. 즉 배정을 받습니다. 무작위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ssign이라는 단어를 몰랐다고 하면 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는 안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정답은 2번으로 체킹이 됩니다. 그럼 우리 4번 볼게요. 1인당 출품작을 최대 3편까지 제출할 수 있다. 여러분, 제출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오죠. 제출이 뭐예요? 썸미션입니다. 썸미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직 하나의 작품만 내라고 나와있네요. 3편 안 돼요. 1편. 자, 5번. 결승 진출자 전원에게 상금이 수여된대요. 이런 돈, 상금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거의 맨 마지막쯤에 많이 나오죠.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돈 내용이 나와야 돼. 상금이니까. 돈이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얘들아, 상금을 받게 돼. 상금을 받게 돼요. 근데 누가 12명의 최종 후보자들 중에서 1명, 전체 1등이 선택되고 500달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전원에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선택됩니다. 2번 아래가. 1, 전월,antal지만 사여분은 주제 dull boys blt war. 2020 female 편도 주제히 활용합니다. 이 부분에서 31명의 최종 후보자들 중에서 대한민국 إنив이 재미있게 뵙게 되 listenустить. 2, 전월.